야호바, 너를 청주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. 이스라엘아,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.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.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,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, 너는 내 것이라. 내가 물광대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.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, 내가 불광대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오. 불꽃이 너를 사라지도 못하리니,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오. 이스라엘의 거룩함이오. 내 구원자이시기니라. 내가 애국을 너의 성령물로, 구수와 수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. 내가 내 눈에 고배롭고 존귀하며,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 듯,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,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, 두려워하지 말라. 내가 너와 함께하여, 내 자선을 동쪽에서부터 오게하며,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,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.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누어주지 말라.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,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하며,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,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, 참고한 자를 오게하라. 그를 내가 지었고,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.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.